네 연습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는 했는데 외웠어요 다 외워왔는데 또 이제 또 모르죠 또 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정지가 올지 모르겠는데 외워왔고 약간 고치라고 한 점을 다 고쳐와야 마음이 편한데 뭔가 애매하게 한 60% 해와서 지금 그냥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네 주시면 제가 멀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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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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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멈칫했어요 까먹어서 어? 여기 뭐였지? 오늘 제 옷은 사실 다 잘 아쉬웠던 것 같은데 왼손에서도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오른손만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왼손은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의 좀 정체들고 싶은데 사라졌어? 네 사라졌어? 여기서 마무리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늘어지고 있는데 얘가 뭔가 탕탕 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바토를 너무 많이 쓰기보다는 사라지듯이 저를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어? 소리 강약을 말씀해주셔도 될까요? 어? 어? 많이 흘려져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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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지막 노래 완전 다 힛되고 소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걸 약간 지금 어려워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고는 싶은데 이게 항상 이게 그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빠져요 소리가 안 날까봐 특히 얘는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치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조금 힘든 피아노고 저희 음절 피아노는 이거보다는 그게 더 소리가 잘 난긴 할 건데 소리에 울리면 걔가 훨씬 더 작가서 엉먹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사이즈가 얘보다 더 작은 게 나아서 네 어쨌든 건반은 가벼워서 소리 내긴 편할 수 있을 거지만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게 결국에 힘줘도 어려워요 그렇죠 힘을 줘서 작은 소리를 내려고 만드니까 약간 이렇게 짓눌리는 소리가 나고 어쨌든 마지막에 제가 힘을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끝에 나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지켜야 돼요 작지만 이렇게 칠 때는 조금 이렇게 관절이 유지되는 정도의 힘만 주시고 그대로 소리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쪽이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이렇게 아끼는 거세요 네 여기서 아직 안 보여준다고 지금 지금 안 보여줘요 조금 더 내셔도 좋잖아요 조금 더 내셔도 좋잖아요 조금 더 내셔도 좋잖아요 네 그리고 얘도 이제 뛰은 거 잘 약간 소심하게 느끼는 거에요 이런 것도 저는 조금 내성에 체감을 줄 거 같아요 그런 데서 좀 자제를 하면 저번 시간에는 여기가 너무 포르티심으로 뒤에 비지 좀 두기 네네 여기도 저번 주에는 다 세서 오늘은 또 많이 줄이니까 뒤에는 왼손은 여긴 되게 많이 자연스러워 주신 거 같아요 괜찮아요 되게 좋아요 약간 이렇게 중간을 찾으려고 이게 왼손 역할을 하면서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얘를 치고 나서 어 조금 얘 발 빨리 아 그때 아까 여기서요 잠깐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서 무슨 의미였지? 미었나? 아 미었나? 약간 거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한참 이따가 왔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길어져가지고 얘가 저희가 사실 띄우듯이 처리를 했었잖아요 너무 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저게는 이제 나와도 되는 부분이고 제일 절정인 부분인데 제일 절정인 부분인데 너무 먹어버리니까 너무 멀리 던졌던 걸 이제 가까이 가져와서 박수를 짚어주시고 그러면 얘가 들어보시면 내 손이 같이 꺼지거든요 맞아 이 손에 나왔던 건 아니고 절정인 부분은 아니고 절정인 부분 나오죠 맞아요 몸이 이렇게 같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터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상체가 그래서 여기 꺼지는 방법은 끊더라도 호흡이 연결이 돼서 뭐 연결이 되는 것 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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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이렇게 살짝 끊어지는 게 좋아가지고 그 이유가 얘의 톤을 이어서 라까지 끌어오려는 그 몸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게 좀 나와도 그 정도가 그랬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가 따로 처리를 하시는데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고장나요 지금은 말은 안 되죠 1개 있었습니다 4개 2개? 그래서 한 번에 맞아요 맞아요 도움이 왜 이렇게 갔어? 한 번 더 갔는데 이것도 충분히 효과가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여기는 어떠세요? 이거 넘어갈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이때 들어가면 될 것 같나요 세대에 들어갔어 특별한 건 없었어 아 그건 특별하네 하여튼 뭔가 되게 메시지랑 의미가 있으셔서 제가 페달을 좀 길게 빼는 것 같은데 페달을 여기가 제가 페달을 좀 길게 빼는 것 같은데 어 너무 좋아요 듣기 너무 좋아요 듣기 너무 좋아요 듣기 너무 좋아요 비투면 어떠셨어요? 어 그러니까요 이거를 여기에 사실 보통 시간을 많이 썼는데 얘도 외우고 하느라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가볼까요? 네 여기에 중심을 잡아본 건 잘 아시는데 이 느낌이야 맞아요 약간 지금 박지가 안 들린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 빨라지는구나 그거 좀 메트로놈 켜고 해요 아 하도 빨라져서 네 아직까지는 좀 틀어놓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안정되게 내가 한 페이지를 좀 이어서 갈 수 있는 속도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네 아마 한 90 정도부터 시작해서 좋죠 네 네 그리고 이거 안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손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힘을 주고 얘를 넘어가면 얘는 차라리 지금 팔에서 7이 뚫어지는 부분이 좀 나은데 이런 데 있어서 이게 좀 멀어요 네 그래서 여기 힘 무조건 뺀 다음에 넘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셨죠 결론은 엄지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힘든거죠 네 베이스로 중심을 져가지고 엄지는 항상 빼셔야 돼요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힘을 줘서 여기에 힘을 줘서 여기에 힘을 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힘 빼고 지금 손으로 다 쓰시더라고요 손목은 항상 이게 트레멜로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계속 쓰고 계셔야 되는데 엄지가 뭘 하시면 안되냐면 이 힘 있죠 이 힘 이 손가락 자체만 아니면 이 근육 자체를 써서 내리는 힘을 너무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지만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엄청 상당이 돼요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춤춘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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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천천히 찍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대낭 느낌으로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안 되는 이유가 처음에 도로 털링을 할 때는 여기를 중심을 잡아주고 노력을 하시다가 이게 포즈를 점점점 이동하고 검은건반이 섞이니까 이거 자리 찾느라 자꾸 힘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아팠나봐요 이게 이제 좀 내가 자리 잘 된다 하시면 아니면 이런 연습을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연습을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면 이게 그 연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힘을 줘면 절대 도약을 못 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음을 너무 또 눌러서 레가토를 하려고 하시면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네 이만큼 있는데 그러니까요 결국 이동을 할 때 무조건 마지막 음에서 힘을 빼는 거 자꾸 집중을 하셔야 돼요 걸리는 원인이 다 거기 있어요 네 그래서 차차 이제 뭐 이런 막 다 내려가지고 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갈 때 가끔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럼요? 조금 나중에 넓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를 할 때 실제로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연결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네 그럼 연결되는 것처럼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음 네 이거를 제가 모든 음을 다 돌릴 때 연결해야 돼요 하면은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네 여기서 아르페지오를 한다고 치면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얘를 놓고 도를 도를 쳤을 때 끊기는 끊지만 톤을 최대한 유지해서 연결되는 것처럼 들리게 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아 혹시 이거 아 네 들어갔어요 이거 막 치고 어 그러면 손째로 들어보시면 엄지가 약간 살짝 끊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연결되는 것처럼 처리를 해서 이런 거지 만약에 끊어서 가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끊는 걸 적용했을 때 또 문제가 문제를 이렇게 힘주고 끊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인 것 같아요 결론은 네 모든 손에 손가락이 넘김을 억지로 연결해서 가는 건 아니다 네 소리로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 소리로 연결할 때 아까 그 끊어지는 그 도약이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 힘을 빼야지 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요 아 모든 것이 네 네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연습하실 때 네 여기까지만 넘기는 연습을 하세요 쭉 치지 말고 네 일단 이 연습은 소중으로 아 아 네 네 네 네 뒤에 좀 한번 가볼게요 진짜 몸을 움직이는 게 네 하 이렇게 타이밍을 항상 맨날 놓쳐서 왼손이 너무 지금 허리 망통해요 아 잠깐만 이거 계속 박자 찍을게요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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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빠른데 좀 제작이 있네 땅땅 땅땅 점심 정신 6000 나mie 또 점점 빨라져서 지금도 근데 그러니까 박자가 흔들려서 맞추면서도 그 리듬을 살려고 하셔서 그 다음에 음 베이listed 저는 훨씬 더 짧고 약간 손끝을 해볼까? 베이적 네 아찌가 진짜 이랬어요 그냥 이렇게 들려야 돼요 뭔가 양손이 약간 많았을 때 살짝 부르기까지 하신 거 같아요 맞아요 딱 정리가 안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적 있지? 베토뱅크는 안 돼서 그 다음에 여기 이마자 뮤지컬 이렇게 되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왔는데 끊으시면 여기를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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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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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w 여기가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가시면 안되요. 밸런스 붙여주세요. 밸런스 붙여주세요. 지금은 천천히 지니까 확실하게 자거든요. 1. 1. 2. 3. 2. 2. 3. 2. 4. 4. 4.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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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자. 지금 부족해서 그 라클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아름다워. 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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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은 시작! 그쵸? 이렇게 들어가지면 나오고 있는데 이 꾸며놈이 자꾸 빨리 들어가잖아 어디지? 넘어가자 이 꾸며놈이 자꾸 치고 나가려고 하시는데 차가가서 좋는데 마음이 급해 여기는 무조건 닦자 안에 천천히도 되는지 찍고 아실게요 아마 빠른 속도에 설정해놓고 하면 어찌저찌 망쳐질 수 있는데 무린 속도에도 내가 닦자 안에 딱 시간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떠세요? 아 여기 조금 나아졌는데요 손목을 쓰는지 몰랐는데 손가락만 쓰려고 하다가 약간 손목을 외운 게 있었는데 편하더라고요 편할 것 같아서 뒤쪽은 오히려 편하게 풀면서 가시는 것 같고 앞쪽이 좀 더 어색한 느낌인데 다 어색해요 네 여기에서 마지막에 안 넣어볼 거에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안 넣어볼 거에요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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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기가 조금 더 여기 처리하고 여기 반응이 더 네 네 여기에서 네 다 연예 deliver 멈춰 그리고 연예 què 다리 멈춰 덜 멈춰 절orts oso 영어 머리로는 잘 모르겠는데 쓰지 말고 하늘 급하게 처리하고 다치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는 어떠세요? 아 여기 궁금한 게 나중에 여기 페달을 쓰죠? 그래서 얘가 특히 얘가 조금 모자가 있잖아요. 여기는 일단 우울증만 그러면 또렷하게 치는 거 해주시고 이건 해결이 되셨을까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해결은 됐어요. 안쪽으로 무조건 더 길게 잡아주셔야 돼요. 따다다다 4개를 크게 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통 먼저 다 끝나야 되니까 한 조금만 더 힘내세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